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뭐 그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신은 제가 그때도 이렇게 주먹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삐죽 튀어나온 축구화의 스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막이 있고 여기에 스파이크 단백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스파이크 단백의 이 첨단 부분이 우리 호흡기 세포의 Angiotensic Converting Enzyme 2, ACE2 리셉터에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우리 인체세포 내로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백신들이 백신 항원으로 스파이크 단백을 이용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첨단 부분을 Receptor Binding Domai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용체와 결합하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할 때 백신 항원의 주성분은 스파이크 단백이고 그것을 사람이 맞으면 이 리셉터 바인딩, 이 첨단 부위에 대한 항체가 몸 안에 이렇게 생기면 몸 안에 이게 생기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이렇게 딱 결합해버리면 수용체와 결합이 안 되죠. 침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백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스파이크 단백이고 스파이크 단백의 가장 첨단 부위에 이 항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역이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GH, G타입, 우리나라도 다수를 처음 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변종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 D614G, 614번의 아스팔틱 엑시드가 글라이신으로 바뀐 아미노산 변이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첨단 부위가 아니에요 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백신의 개발에 있어서 큰 위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기존의 백신으로 만든 항체가 여기에 붙지 못하니까 그때는 우려를 해야 되겠죠 백신 효과가 떨어질 거다 아직은 D614G는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다 현재로는 그렇지만 지금 백신은 적어도 6개월 이후에나 나올 텐데 지금 G타입이 유행한다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변이가 되다 보면 6개월 뒤에는 X타입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바이러스 변이를 모니터링하고 특히나 스파이크 덴백의 이 첨단 부분에 변이가 생기는지를 잘 모니터해야 된다 만약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기존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를 모니터하고 변이 부위가 어딘지 백신이나 치료제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쭉 모니터 감시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정도의 변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